자 3장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자 우리 3장 탄력도 내용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탄력도 조망도는 자 이면 지내십시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점검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림 4개 그리시고요 일단 그림 4개 오하향 직선 원점 나오는 직선 위쪽에 있고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각 포인트의 탄력도를 표시하겠습니다. 각 포인트의 탄력도를 표시하시면 우선 탄원곡 작전으로요 탄력도는 원점 기울기를 곡선 기울기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점 기울기는 이 점에서 원점까지 직선 이어서 기울기 그 다음에 곡선 기울기는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의 x축과 이루는 기울기 그래서 이 값을 이 값으로 나눠서 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는 대소 비교를 위해서 많이 써먹어요. 그 다음 p 포인트는 자 원점 기울기 같습니다. 곡선 기울기도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의 x축과 이루는 기울기 이 값이 같죠. 그래서 분자 분모 값이 같기 때문에 b 에서는 무조건 탄력도가 1이었습니다. 자 c 포인트는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 원점 기울기 그 다음 이 점을 지나는 x축과 이루는 기울기 예 곡선 기울기 그래서 이 값을 이 값으로 나누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자 d 포인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에서 이은 거 원점 기울기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의 x축과 이루는 기울기 곡선 기울기 그래서 원점 기울기를 곡선 기울기로 나누면 된다. 근데 사실은 얘보다 우월한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자 씌우기가 제일 나아요. 빨리 보실 때는 자 어떤 작전이 하냐면 내려거서 이 점에서 원점까지가 뭐요? 모 그 다음에 내려거서 여기 x절편이죠? x절편까지가 뭐요? 자 그럼 확연히 모보다 자가 길다는 걸 알므로써 a 포인트는 탄력도가 1보다 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b 포인트입니다. 내려거서 내려거서 원점까지가 뭐고요? 다시 그 점에서 원점 나오는 직선은 x절편이니까 원점 자체니까 얘가 자. 모와 자가 같으니까 확연히 탄력도는 1임을 얘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c 포인트요. 내려거서 원점까지가 모 내려거서 x절편까지가 자. 확연히 1보다 크죠. 자가 길기 때문에 그 다음 d는요. 내려갔습니다. 원점까지가 모고요. e 포인트에서 x절편까지가 뭐요? 자 이번엔 모가 확연히 기니까 탄력도는 1보다 작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샘이 이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합 문제를 내고 맞춰보시고 그 다음 진호 나갈게요. 자 이 부분은 충분히 순위를 물을 수 있어서 샘이 많이 물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아예 a, b라고 할게요. 여기는 c, d라고 하겠습니다. a, b, c, d에 탄력도 순위를 매겨와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a, b는 어떤가요? 두 점을 지나는 곡선의 x축과 이루는 기울기가 지금 동일한 상태죠. 그럼 무슨 기울기로 대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원점 기울기. 그러면 a가 원점 기울기 커요? b가 원점 기울기 커요? a. 그래서 이거는 a가 더 커요. 그러면 a와 b 중에는 a가 큽니다. 그 다음 c, d는요. 두 점을 지나는 곡선의 x축과 이루는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역시 원점 기울기로 대서 비교할 수 있는데 c가 커요? d가 커요? d가 크죠. 그래서 우리는 c와 d 중에는 d가 큽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예요? a, b는 구분했고요. cd도 구분했는데 제가 통으로 a, b, c, d 모두를 물었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비교해야 됩니다. 두 개를. 어떻게 하죠? 모자 씌우기가 경쟁력입니다. 내려갔어요. 원점까지가 뭐죠? 이 점에서 x절편까지가 차. 확연히 자가 길으니까 a는 탄력도가 1보다 커요. b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갔어요. 자, 뭡니다? 여기서 x절편까지가 차입니다. 역시 자가 길어요? 뭐가 길어요? 자가 길어요. 그래서 확연히 b도 탄력도는 1보다 커요. 둘 다 다 탄력도는 1보다 커요. 그런데 a가 더 큰 거죠. 같은 방식으로 cd. 자, 내려갔어요. 원점까지가 뭡니다? 내려간 상태에서 x절편까지가 차. 확연히 뭐가 길죠? 탄력도는 1보다 작아요. d도요? 내려갔어요. 원점까지가 뭐? x절편까지가 차. 역시 뭐가 길죠? 1보다 작아요. 그럼 둘 다 다 1보다 작은데 그 중엔 c보다 d가 더 큰 거죠. 확연히 이 조합이 이 조합보단 탄력도가 크고요. 그런데 a, b 중에는 a가 1등. c, d 중에는 d가 더 크니까 전체 순위를 매길 수 있죠. 어떻게 해요? 1등. 2등. 얘가요. 3등. 4등.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탄력도 기본적으로 세미 작전 탄 원공 모자를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고난도 문제 풀 땐 모자 씌우기 작전을 잘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미리 맞배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고난도 문제 한번 잠시 보세요. 역시 이거 우리 cpa 기초 문제였습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48쪽에 3번이에요. 아직 풀지 마시고 아직 풀지 마시고 이 3번 48쪽에 3번 고난도 문제 3번을 풀 때도 모자 씌우기 작전이 굉장히 유효해요. 이거 알면 금세 답이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이 작전은 탄력도 구하실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자 점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이 두 개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거 이외에 세미 정액 구매와 정량 구매 복습 좀 하겠습니다. 정액 구매는 뭐였었죠? 늘 일정 액수만 구매합니다. 가령 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데 늘 얼마만 주유한다고요? 5만원. 그게 아니고 늘 5리터만 주유한다. 정량 구매고요. 얘는 정액 구매였었습니다. 자 정액 구매는 어떤 모습의 그래프였었어요? 즉각 쌍곡선이었었고요. 정량 구매는요. 수 직선의 모습이었었죠. 정액 구매는 탄력도가 모든 점 얼마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자 정량 구매는요. 모든 점이 0이었었죠. 따라서 정액 구매자와 정량 구매자 중에 상대적으로 가격에 더 예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량은 0이고 정액은 1이니까 이쪽이 더 예민했었죠. 잘 나오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이거는 뭐 이미 이걸로 얘기했죠. 그래서 원점 나오는 직선은 무조건 모든 점이 탄력도가 1로 뭐였습니까? 갔다 갔다. 그래서 탄력도 부분은요.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출제자 입장에선 내기 되게 용이해요. 사실은 좀 더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여러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제가 가격 탄력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잠시도 이제 문제 풀 때 다른 탄력도를 초기하다 보면 되게 굉장히 많이 넓어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심화 정리 파트 증명을 좀 해드리긴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장의 심화 정리 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알고 계시다면 이런 증명 제가 안 해드려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 증명은 제가 꼭 해드립니다. 지수 함수와 뭡니까? 탄력도. 이거는 시험 문제 우리 CPA 쪽에서는 워낙 잘 내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이 정도는 쉽겠지라고 내는 문제라서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 입장에선 쉬운 문제라고 내는 거고 학생들은 여전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괴리 간격이 벌어지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수 함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지수 함수를 가정할게요. 자 Q는 A A는 지금 상수로 줬습니다. P 자 여기 있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가령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수 함수입니다. 이런 지수 함수에서 탄력도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굳이 정확하게 명명을 하면 수요의 무슨 탄력도요? 가격 탄력도를 구해봐라 가 됐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거 아실 때 제일 먼저 보실 거 뭐였었어요? 수학적으로 푼다고 한다면 가격은 약자 뭐를 썼었습니까? P를 쓰고요. 수요는요. 여러분들 수요라는 개념 자체가 엄밀 정치학에는 재화 서비스를 사고 싶은 욕구입니다. 추상적인 얘기죠. 수요량은요. 특정 가격에 대해서 사고 싶은 욕구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전반적인 얘기라면 수요량은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격에 대해서는 몇 개 살 거야. 이런 얘기고 수요는 사고 싶어. 자 가령 지금 우리 뭐 먹고 싶어요? 찬 거 먹고 싶어요. 쉴 때 아이스크림 사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겁니까? 수요입니다. 근데 갔더니 한 아이스크림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안 되겠다. 접자. 이럴 수도 있겠지. 앉아볼게. 근데 지금 문제는 특정 가격에서 특정 가격에서 만약에 몇 개 사겠다. 이러면 수요량이고요. 특정 가격이 아니라 그냥 사겠다. 그럼 수요입니다. 근데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객관식에서 안 내요. 안 내는 건 안 하는 게 괜찮아요. 사실. 개념은 중요한 거지만 제가 왜 그 두 얘기를 한 거냐면 하지만 수요가 됐던 수요량이 됐던 공통점은 뭡니까? 수량입니다. 수량. 그래서 우리 수량의 영어 뭘 썼다고 했었습니까? Q를 써요. 단지 공급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QD라고 쓸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 그냥 Q라고 대표 약자를 써도 무광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계산 방법에 따라 표시하면 어떻게 썼었습니까? 우선 의자 붙은 게 어디로 왔었어요? 분. 자로 왔었죠. 선생님이 델타 뭐요? Q. 지그재그 Q.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 뭐로 왔었습니다. 델타 뭐요? P. 지그재그 P. 단지 수요는 방향이 우하향이라서 절대값 만들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뿐이에요.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일단 붙여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보자는 겁니다. 풀고 나면 되게 단순한 법칙이 나와요. 굉장히 단순한. 솔직히 증명은 저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결과만 활용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주관식 5급 행시가 아닌데 막 증명을 완벽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재미한 것만 보시고 그냥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P하고 Q부터 할게요. 자 P는 그대로 두고요. Q를 봤더니 Q 자체가 이거잖아요. 이걸 몽땅 옮겨오겠습니다. A P 마이너스 알파 한번 써봤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과연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독해하고 있는지 이제 수학의 미분이죠. 그래서 이거 엄밀히 말하면 Q를 P로 뭐하는 겁니까? 미분하는 거예요. Q라고 나와있는 요함수를 뭐로요? P로 뭐하라? 미분하라의 뜻입니다. 자 미분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미분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안하거든요. 요즘엔 미분 이런 거 잘 안해도 그냥 수시 잘 가면 좋은 데 가지 않습니까? 입시제도가 이제 어쨌든 바뀌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일단 미분자만 나와도 경계합니다. 미분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미분은 요 두 글자요. 나온다 뺀다 만 기억해 두셔도 CPA 문제 푸는 미분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나온다 뺀다 이게 뭐냐면 요거 동그라미 친 요 어 수치 수치가 아니라 변수에 위에 있는 지수를 내보내요.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뺍니다. 뭔 소리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지수가 앞으로 나오면요. 마이너스 알파가 앞으로 나와요. 또 한번 써줍니다. 그 다음 빼요. 1만 빼면 됩니다. 요 두 작전이요. 그래서 지수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알파가 앞으로 나오고요. 나온 다음에 흔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지수함수 꼴로 나오는 경우는 나오고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마이너스 알파 있고요. 그 다음에 a b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입니다. 물론 애초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자리에 여기 마이너스 다른 거죠. 또 있으니까 또 붙일게요. 요 부분이 요 박스친 부분이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정확하게 증명을 위해서 표시했어요. 소위에 박스친 부분이 요 부분인데 얘는 요기 요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뭔가 지워진다는 느낌일 겁니다. 지워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수 법칙에 따라 같은 기호일 때 지수끼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더할 수 있거든요. 요기는 어떤 지수가 빠진 거냐면 1이 빠진 거죠. 따라서 요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럼 p 마이너스 알파와 요기 p 마이너스 알파 뭐 될 수 있습니까. 소거돼요. 그래서 알파만 남고요.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알파만 돼요. 자 우리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객관식은 어떻게 해요. 읽겠습니다. 얘를 수요로 명명한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 또는 요지수요. 얼마 알파 수요는 우아형이라서 요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그냥 알파가 뭐가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돼요. 그래서 유사 내용을 지금부터 뭐 해보자. 점검해보자. 자 보십시오. 우리 거시에서 보물의 재고 이론에 의하면 요런 함수식을 접할 수 있는데 이때 이때 일단 md를 화폐 수요 뒤면 됩니다. 화폐 수요라 했고요. 요기 y를 우리 뭐라 했었습니까. 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선 어떻게 구할까요. 얘도 원칙상 이런걸 다 거쳐가서 할까요. 그러면 시간 다 가요. 바로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지수만 표시하면 되는거죠. 간략해 표시하겠습니다. md 는 나머지 관심없는건 내버려두고요. 요기 뭐가 있습니까. 루트 루트 y 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우리 수학에서 루트 y 는 지수 함수로 표시하시면 y 여기 2 빠진거죠. 여기 1 생각된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폐 수요 소득 달력도는 요 지수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바로 2분의 1 그래서 이제 이거는 증명만 되시면 앞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활용하시면 하나만 더 할까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폐 수요 물가 탄력성 얘는 제가 변형조차 필요 없죠. 왜. 물가 가격은 P인데 요거 지수 얼마에요. 1이거든요. 바로 읽으면 돼. 화폐 수요의 물가 탄력도 얼마에요. 1. 금방 나옵니다. 결론 지수 함수와 탄력성에서 지수 함수 패턴일 땐 그 지수 자체가 뭐에 해당된다. 탄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향후에 문제 풀 때 이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져요. 자 결론적으로 지수를 우리 뭐로 본다. 탄력도로 본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뒤에 이제 우리 미시 거시 할 때 이 탄력도 지수 함수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됐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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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